스테인딩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요즘 가수들이 상당히 바쁜 계절이에요. 네 그렇습니다. 우리 조인씨는 어떻게 지냈어요?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. 무슨 일? 저는 일하는 일이 많습니다. 노래는 안하고 MC는 안하고. 노래와 관여된 일이기 때문에요. 아 그래요? 조인씨는 뭐하고 지내셨습니까? 저는 요즘 작곡도 많이 하고 요즘 제가 우리 박상철씨의 너무 예뻐 울엄마 우리 또 서른도시의 미련의 브루스 이후로 리틀 싸이가 아리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해놨어요. 그래서 요즘 아주 피아를 잘 하십니다. 그들의 홍보 때문에 가수들도 데리고 또 중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하더라고 바빴어요. 우리 조인씨는 신고 히트 됐어요? 그리운 내 사랑 열심히 그리운 내 사랑 아 지난번에 그 호남선 경부선인가 호남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휴게소에서 그 노래 메들리로 제작되어 들리던데? 너무 행복하죠. 히트 되는 노래이구나. 요즘 우리 그 어머님 아버님들도 몇 분씩 이렇게 어머님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전국에 노래교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노래교실에서 요즘 나오는 신곡들을 저도 모르는 신곡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배워서 막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 어머님들 그 노래 배워서 부르시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많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선곡 선곡 선곡해서 이렇게 드러뜨려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 다음 가수는 우리 검열 씨를 모셔볼 텐데요. 노래 제목이 뭐죠? 착한 여자랍니다. 네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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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합니다 축 처는 두 어깨에 힘을 실어 안고 싶게 착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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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우 당신 사랑합니다 화가 나 같은 사랑만 손파루 고생처 못하네 당신이 있었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축 처는 두 어깨에 날 깨닫는 형 나는 진작합니다 당신이 나는 행복합니다 축 처는 부엌에 당신이 은 един 감각 사랑합니다 당신이 은 사랑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